먼저 서병수 부의 연설을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병수입니다. 우리 북부 주민 여러분, 그리고 화명동, 금곡동, 만덕일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덕천 만덕이산동, 북부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병수가 우리 박성훈 후보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박성훈 후보 좋아하시죠? 요즘 이제 제가 선거운동을 하고 또 아까도 이렇게 지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서병수는 잊으면 안 된대, 이겨야 된대, 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마도 요새 언론지상에 이렇게 보도되는 여론조사한 결과들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겨우 500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된 샘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 얼마 전에 이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저희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조사한 결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힘을 더 내십시다. 반드시 박성훈이도 월등한 표차로 이길 것이고 저 서병수도 반드시 승무할 겁니다. 여러분 서병수, 서병수, 서병수 근데 여러분 오늘 투표들은 하셨나요? 투표장에 어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고 오늘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하고 오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는 혹시 부정선거 우리가 있다 이래서 사전투표에 잘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물론 선택은 존중을 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시간 있을 때 꼭 오늘이라도 가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투표장에 가시면 지역구 선거를 뽑는 투표용지가 하나 있고요 비례대표 선거를 뽑는 투표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짧습니다. 비례대표 용지는 깁니다. 근데 우리 지지자들 중에 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세요. 비례대표를 뽑으려고 보니까 2번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없대. 그래서 나는 막 그냥 안 찍고 그냥 나와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주변에 어르신들한테 여러분 2번과 4번 위에서 두 번째 칸 그리고 우리 당의 비례대표를 찍으려고 하면 국민의 미래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 여러분 꼭 당부를 하셔야 됩니다. 당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찾다가 보면 국민의힘이 이름이 없으니까 2번에 찍는다고 알고 갔으면서도 이게 없으니까 안 죽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 많이 늘어주시면 돼요. 우리 박성은 후보와 저는 사실 저 인간적인 조류도 아주 가깝지만 또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저도 부산시장을 했고요. 우리 박성은 후보도 경제부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수부 차관한 것도 여러분 아시죠? 해수부 차관한 건 모르세요? 아시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부르셔서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혀서 우리 박성은 후보를 정말 부려먹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면 그렇겠습니까? 이럴 때는 박수도 좀 치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박성은 후보 잘생겼죠? 인기 짠이죠? 머리도 좋습니다. 학벌도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하버드대학 나왔대요. 나는 중간쯤 되는 대학밖에 못 나왔는데 여하튼 우리 박성은 후보가 우리 북구에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늘이 주실 큰 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을 해가지고 경험과 경률이 많습니다. 우리 박성은 후보는 정고 재능이 있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둘이서 힘을 잡고 그동안 발전되지 못한 북구를 반드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사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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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얼마만큼 더 하면 됩니까? 25 그런데 저 이제 다리에다가 보면 정말 우리 육본자들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나라 걱정들 참 많이 하십니다.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다 그리고 종북 좌파와 사회를 얼음지럽히는 온갖 괴담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 시켜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희들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정말 요즘 장사가 안 되고 물가가 오르고 또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 정말 잘 압니다. 성부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지 못한 잘못 저희들에게도 큽니다.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지만 그거를 부수는 것은 순식간에 부서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문재인 정권 때 소위 소득주도 승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올려서 수많은 우리 자유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수많은 중소기업자들이 어려움을 갖고 파산을 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재인 정권 그 후예들에게 다시 국회 권력을 지속시켜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때긴 하지만 얼마나 수많은 돈을 퍼부었습니까? 또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도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많은 가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경기가 이제 고금리가 되고 주택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를 갚는 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이장압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금리 금리 높죠? 물가 높죠? 장사 잘 안되죠? 이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여러분 힘을 좀 주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여러분의 실망시킨 점도 많습니다. 잘못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재정운영 외교 안보 이런 것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드립시다.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든 일하고 싶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가지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성향을 만들어줘서는 절대 안기필요. 여러분 중간하는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께서 2시 13분쯤 도착하신다 하는데 이제 우리 박성훈 우리 후보에게 마이크를 넘길까요? 네 저는 할 말은 많지만 제자리가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하고 박성훈 후보에게 마이크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국민의힘 기호 2번 모든 후보들이 이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편을 간절히 원하면서 박성훈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서병수 후보가 여러분에게 간절한 노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드디어 드디어 이제 이 지역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을 지역을 이끌어갈 경제 전문가 북구을 지역을 완성시킬 실력인 국민의힘 국민의힘 북구을의 자랑스러운 후보 박성훈 후보를 소개합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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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화명동 금곡동 그리고 만덕일동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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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일하러 왔습니다. 정말 할 일만은 이곳 북구에 일하러 왔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려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서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과거를 그렇게 쉽게 잊으셔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 기억나시죠? 저도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해봤지만 경제학 원론부터 경제 발전론 어디에서도 국내의 어떤 서적도 해외의 어떤 경제학 재정학 책에서도 볼 수 없는 회계 망측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 서민의 여러분의 삶을 망쳐왔습니다. 여러분 북구에 많은 분들이 자영업과 소상공인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득주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종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겨줬습니까? 급격한 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는 더 버티지 못해 종업원을 내보내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에 해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 재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무려 400조원이라고 하는 더 넘는 그런 재무가 바로 우리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국가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셔서는 안됩니다. 그 채무 그 부채 400조원이 넘는 그 나라의 빚을 결국 여러분의 세금으로 지금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여러분의 자손들이 갚아 나가야 하는 그 빚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그 후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정부를 심판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후한 무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정말 어이없고 후한 무치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기획재정부 출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알고 사업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계시는 화명력과 수정력 사이에 중관력을 만들어 드리려고 정책을 만들고 공약화시켰습니다. 제가 그 공약을 TV토론에서 이야기했더니 상대방 정명희 후보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공약이라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화명력과 수정력의 사이 거리를 이야기하고 덕청력과 그 인근 숙동력의 거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덕청력과 숙동력 사이 거리보다 두 배가 멉니다. 그 역의 중관력을 만들겠다고 하니 상대방 정명희 후보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지금 보시는 저 화명력과 숙동력 사이에 본인이 신속하게 중관력을 만들겠다고 떳떳하게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같이 선량하게 법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면 범죄자들이 이 나라의 법을 우습게 알고 교육 비리를 학사 비리를 마음대로 저지르면서도 떳떳하게 표를 달라고 나와서 외치는 그런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각오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위대한 이 대한민국을 이 부산을 이 북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기호위반 국민의 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 박성훈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도 일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서병수 의원님 부산시장으로도 일했습니다. 5선의 갈록이 있고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와 서병수 의원님이 힘을 합치면 그동안 뒤쳐져 있고 발전이 되었던 이 북구의 예산을 넘치게 가져오고 우리 북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수건 사업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 박성훈 북구에 일하러 왔습니다. 북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저 박성훈 이곳 북구에 우리나라의 어느 학교보다도 더 좋은 교육과정과 교육수준을 가진 그런 명문 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박성훈이 약속드립니다. 저 박성훈이 이곳 북구에 우리나라의 어떤 특목고 자사고 보다도 더 나은 그런 최고의 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사실 필요가 없도록 저 박성훈이 반드시 이곳 북구에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가진 그런 명문 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8학군으로 이곳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출퇴근하느라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의속로에서 남해고속도로에서 아침마다 출퇴근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곳 북구에서 이곳 화명역에서 수정역에서 서면까지 직결할 수 있는 그런 도시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그 위치마다 입체 교체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직장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신속하게 일하고 신속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 박성훈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략을 누가 약속하고 누가 구체화하고 누가 공략화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3년 전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부산의 산업은행이 꼭 필요하다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어떻고 그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확인하고 받아낸 공략이 바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략입니다. 박수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그 공략을 발표하기 전날 서병수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훈 경제부시장 이야기를 듣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학원하고 결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절대 못 옮기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제가 TV토론에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략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우리 부산에 산업은행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민주당에 여러분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 좋은 일자리가 무려 3만 6천 개나 생깁니다. 3만 6천 개나 하는 그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여러분의 앞에 생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부산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해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들 딸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당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북구를 새롭고 강하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국민의 힘 기호 2번 박성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박성훈 북구에 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제 그 누구가 북구의 미래가 궁금해서 북구가 나아갈 길을 묻는다면 북구의 미래를 묻는다면 눈을 들어 이곳을 보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기어갈 그 미래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박성훈은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북구를 새롭고 강하게 만드는 그 이름 기호 2번 박성훈입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호 2번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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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2번 박성훈 박성훈 기호 2번 박성훈 박성훈 기호 2번 박성훈 중요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님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기호 2번 한동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뭉쳐달라고 한동훈 위원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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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 마시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병수입니다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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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입니다 박성훈 박성훈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산의 새로운 중심 북구에 왔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서병수와 박성훈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꼭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하신 다음에 한 분씩만 더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호 2번 투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준혁이라는 음단 패설만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을 하겠다가 나서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이 사람을 비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이덴티티가 본색이 여성혐오정당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런 여성혐오적 언행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억울할 게 없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성혐오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을 비교해 봐주십시오 저희는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조우드순 같은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여러분의 이웃으로 살지 못하도록 한국정치식허법을 발의했습니다 통과시킬겁니다 스토킹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이상 불벌죄 없앴습니다 전자발찌 강화했습니다 축법소년 연령 하향했습니다 CCTV와 방범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뭐가 어쩌니 어쩌니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여성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봐주십시오 저렇게 머릿속에 변태적인 음단패설만 차있는 사람들과 진짜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 비교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부산에서 바로 이 부산에서 돌려차기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피해자분께서 피해자로서 겪는 고충을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 피해자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대부분을 반영해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김준혁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 누가 양성평등에 앞장서는 것이고 누가 인권에 앞장서는 겁니까 여러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여성 유권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이 저렇게 김준혁이나 이재명처럼 정말 쌍팔년도에도 잊지 않을 음단패설로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술자리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세력을 국민의힘을 뽑아서 그런 세력으로 하여금 여성정책과 인권정책을 주무르게 놔두실 겁니까 저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천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여러분께서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면 그때그때 반영하지 않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정책 인권정책에 진전해온 것을 한순간에 되물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뽑아주면 그런 망발이 그런 망언을 여러분 국민들로부터 허락받았다고 착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고칠 생각이 있으면 진작에 김준혁 철회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나 조국당이나 다 민주당에서 이런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전투표장에 대파를 왜 못 가지고 가게 하냐고요 그렇죠? 먼저 저는 여기 있는 서병수 박성원과 함께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물가를 더 잘 잡았어야 했고 더 노력했어야 합니다 더 저희가 더 노력할 겁니다 정부가 더 노력하게 할 겁니다 직접 챙겨서 여러분의 물가 고통 받으시지 않게 노력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물가의 고통 앞에서 이 물가의 고통을 희화화하면서 정치에 이용하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일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정치를 여러분을 생각해서 진지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냥 여러분의 뜻을 따를 것이고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길이라면 뭐든 할 것이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구의 지금에 만족하십니까? 북구가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구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 대형 정치인인 서병수와 대한민국의 인재인 박서훈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바꿀 북구의 미래를 생각해봐 주세요 북구의 미래를 생각해봐 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있으신 게 있습니다 이 서병수와 박서훈의 옆에 그리고 북구를 위한 길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범죄자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투표해 주십시오 사전투표장에 나가주세요 사전투표에서 과거와 다른 우리의 기세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사전투표를 마치신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범죄자들을 몰아내자고 고민하는 분들께 한 분씩만 한 분씩 두 분씩 모시고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나가셔서 투표장에서 무조건 두 번째 칸에 찍고 오시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박성훈과 서병수를 여러분의 공복으로 박박 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박박 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게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을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주십시오 가셔서 두 번째 칸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부산을 사랑합니다 부산시민을 사랑합니다 부산시민을 위해서 서병수와 박성훈과 제가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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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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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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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벅찬 말씀이었습니다 가슴벅찬 말씀이었습니다 가슴벅찬 말씀이었습니다 한동훈 가슴벅찬 어머나